셋 19 듣기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의 정답은 유도, 2번 유도 22번의 정답은 공부, 2번입니다. 22번이 공부, 2번입니다. 자, 23번의 정답은 치마, 이스컷 23번의 정답은 3번 24번, 달리고 있습니다. 버니에 꼬쳐, 두르더이처, 대세일레 24번의 정답은 1번 25번, 요자인 깨호 4번, 식판입니다. 예스도키 심자인 식판번처 식판, 카네, 구라, 라크네, 플랫 번으로 식판번처 26번, 예양 꺼왕호 예스도타운처이 언그레지만 뮤지엄번처니 코리안바사마 박물관번처 박물관입니다. 26번의 정답은 1번 27번, 요만칠께 거르더이처 아고 마르더이처니 대세일레 4번, 불을 끄고 있습니다. 불을 끄고 있습니다. 4번 28번, 맷즈 꺼띠었다 쳐, 빠쥐었다 쳐니 대세일레 2번, 다섯 개 있습니다. 29번, 치과, 덴티스트, 꽝, 처 4번, 편의점 옆에 있습니다. 편의점 코체음하천이 치과 대세일, 편의점 옆에 있습니다. 30번, 30번차인 뿌루슬레, 꺼일레 먼 람으로 쳐 원해라 소대고 대세일레 우지 꾸라차인 3번, 엑사이즈 거래버치 먼 람으로 쳐 30번의 정답은 3번 31번, 뿌루슬레 소대 모니카씨 거래처에서 전화하는데 받을 수 있어요? 모니카씨 비즈니스 거래로 했고 컴퍼니바터 폰하여 닌어 섞인 척키 소대고 대세일레 요 짜루었다 하루마데 짜루 넘버 통화 중이니깐 폰 거리로 했고 저 사이트 어루시 떠올라 더스미니 퍼치 폰 딘추 번에러 버터에 디누 호스 31번의 정답은 4번 자, 32번 모니카씨 회사는 숙식을 모두 제공해줘요? 모니카씨 거 컴퍼니자인 숙식 버스네 카네 구라 석보이 프로번다 거리딘처 대세일레 요 짜루는 아우노 석본에 구라자인 두이 넘버 기숙사 마드레 호스텔 마드레 딘처번에 대세일레 32번의 정답은 2번 자, 33번 푸르슬레 소대 기숙사는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호스텔자인 거일레데끼 푸르우 거르너 석킨처 버스너 석킨처 우지 꾸라자인 3번 어플라이 거래 버치 엑 뭐이나 잣디 꾸르누 펄처레 꾸르누 펄처 33번의 정답은 3번 34번 푸르슬레 번에 업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깜꼬 비버런 뻐까 거르누 호스텔 대스포치 아우노 석근에 구라자인 2번 오 펄풀 케띠 거르네 러 커턴이 거르네 대세일레 34번의 정답은 2번 35번 뭐일랄레 번에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 넘어질 것 같아요 부이마 빠니 버에러 찌플레러 러드너 석킨처 조스도라교 대스포치 아우노 석근에 우지 꾸라자인 3번 오 뚜룬떠이 루 말 두아라 부추 번에러 35번의 정답은 3번 36번 푸르슬레 소대 취미가 뭐예요 루찌 게호 대세일레 뭐일랄레 저는 시간이 있을 때 주로 그림을 그려요 저 서머의 후다 페인팅 걸쭈 대세일레 우지 꾸라자인 3번 36번의 정답은 3번 36번의 정답은 3번 36번의 정답은 3번 푸르슬레 번에 요풀 콜라기 액구자 니누호스 액주포 니누호스 번에고 대세일레 뭐일랄레 호 페인 거서리 거롱기 대세일레 37번의 정답은 4번 37번의 정답은 4번 38번 푸르슬자인 거서리 코리안 바사 버린처 번에러 소대코 대세 구라까니 순다게리 푸르슬레 저는 혼자서 공부해요 번에고 파고자 머자인 액클레이 뻘추 대세일레 38번의 정답은 1번 혼자서 합니다 39번 머일랄레 찐따거리러 에코 꾸라 게오 머일랄레 예스도 번넥고 비버런처 소포 안에 배터리나 라이터 같은 것은 없지요 폭발물 위험물은 우선금지 물품이라서요 패키지 비트라마 배터리 라이터 저스트 꾸라 차이나니 익스플로전 훈에 커터라 사만 차이 벗뷰 딜리버리 니셋 사만 호루 호버너러 39번의 정답은 2번 소포의 내용을 40번 푸르스 차이 커스토 깐 거르더 이 부즈누 꾸라기 소포에 번다 머일랄레 언티마버레 창고 관리는 재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깐 계속 수고 해주세요 테살레 바스타마 푸르스 차이 창고 관리 깡거리라 에코꾸라 타우너 석정 창고 관리 번달 매니징 거르는 40번의 정답은 2번 창고를 관리하는 예 4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으로 셋 19 듣기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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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